안녕하세요. 열린 요양보사 교육원 장희영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엔 요양보사 국가고시 대비하여 그림 문제만 대비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한 80문제 정도 됩니다만 끝까지 잘 보시고 시험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을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바닥에서 휠체어 2. 휠체어에서 침대 3. 침대에서 일으키기 4. 침대에서 휠체어 5. 휠체어에서 바닥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5번이네요. 지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입니다. 그러면 오른쪽이 불편하시죠?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내려가실 때 이 어르신께서는 왼쪽이 건강하시기 때문에 왼쪽으로 바닥을 짚고 내려오시되 우리 요양보호사님께서는 오른쪽이 불편하시니까 오른쪽 어깨 잡아주시고 그리고 뒤쪽으로 허리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네요. 2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이동변기로 옮겨 앉힐 때 휠체어 위치로 오른 것은 1, 2, 3, 4, 5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자, 우리 어르신 왼쪽 편마비세요. 이 어르신께서 지금 왼쪽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그림을 보면 왼쪽이 이렇게 접혀져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동변기로 가실 때는 건강한 쪽에 비스듬히 이걸 기억을 해주셔야 돼서 건강한 쪽에 비스듬히 되어 있는 그림은 2번밖에 없네요.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3번, 대상자에게 안연고를 투여할 때 위치와 방향으로 오른 것은 1, 2, 3, 4, 5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안연고 투여하는 것도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안연고하고 안약은 이 내용은 약간 틀립니다만 하안검에 투약하시는 것은 동일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안연고는 안에서 바깥쪽으로 2cm 정도 짜주시면 됩니다. 그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맞는 내용 한번 찾아보면 2번이 정답이죠. 자, 하안검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쪽 눈커플입니다. 아래쪽 눈커플인데 그림을 잘 보시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짜 넣은 것은 2번밖에 없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4번, 그림과 같이 대상자가 침대 아래쪽에 누워있을 때 침대 머리 쪽으로 올리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침대 상체를 올린다. 2번, 침대 시트를 잡아서 끌어올린다. 3번, 양쪽 팔을 잡고 당겨 올린다. 4번, 대상자가 협조를 할 수 있는 경우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게 한다. 5번, 대상자가 협조를 할 수 없는 경우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올린다. 정답 불러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대상자가 협조를 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주셔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4번에 대상자가 협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떡합니까? 네, 침대 머리 쪽 난간 어르신 잡아주세요. 하면서 이제 양쪽 팔로 어르신 이 위쪽 난간을 잡아주세요. 라고 해서 어르신의 도움을 좀 받습니다. 왜냐? 이런 경우는 대상자가 협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르신 잡으시고 우리는 침대 한쪽 면을 지지하고 그리고 어르신 대퇴 아래쪽을 잡고 어르신 하나, 둘, 셋 하면 올라가겠습니다. 해서 하나, 둘, 셋, 구령과 함께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호흡기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기침 예절로 올바른 것은? 1, 2, 3, 4, 5 정답 굴러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호흡기계 감염이 많은데요.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기침 예절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죠. 사실 3번 같은 경우는 차선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선적으로는요. 휴지라든지 기침이 나올 때 휴지 내지는 손수건으로 먼저 입을 가려주시고 재채기, 기침을 해주시는 게 우선적이다 보시고 만약에 이것이 없었을 때 어떡하느냐 이렇게 옷소매 쪽으로 기침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것은 2번과 같은 경우가 손에 이런 비말이 붙게 되면 손잡이도 만지고 또 문고리도 만지고 버스도 타고 하는데요. 그럴 때 여기저기 감염소인이 훨씬 더 증가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서 이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6번 요양보호사가 양손으로 물건을 들어올릴 때 신체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자세로 오른 것은 1, 2, 3, 4, 5 정답 골라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신체 손상 예방하기 위한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면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무릎을 구부린다라고 하는 것은 중심선을 낮추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릎 구부린 것은 3번과 4번인데요. 4번은 왜 틀렸을까요? 기저면이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양쪽 어깨 넓이로 벌려주시는 것이 좋은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4번은 틀렸고 1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리를 약간 벌려주셔야 하고 이건 허리를 숙인 상태라면 안 되는 내용이세요. 그래서 틀렸고 2번은 왜 틀렸어요? 너무 많이 다리를 벌려주셔서 오히려 균형 잡기가 힘들어집니다. 5번은 왜 틀렸어요? 이 물건과의 거리가 너무 멉니다. 이렇게 멀게 되면 신체 손상이 더 가중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물건을 들 때는 몸에서 가까이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 다리는 어깨 넓이 정도로 해주시고 무릎을 구부려서 물건을 들어주신다. 허리를 숙이면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대상자가 손톱과 발톱을 깎는 모양으로 오른 것은 1, 2, 3, 4, 5 정답 골라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1번입니다. 손톱은 둥글게 또 발톱은 일자로 깎아준 모양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밖에 없죠? 손톱이 아주 둥글게 되어 있고요. 발톱은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발톱을 왜 이렇게 일자로 깎을까요? 예 만약에 둥글게 깎으면 발톱이 자라면서 안으로 파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성발톱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감염소인이죠. 그래서 발톱은 일자로 이렇게 깎아주시고 손톱은 이쁘게 둥글게 이렇게 깎아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유치 도뇨관을 사용하는 대상자의 소변 주머니 위치가 오른 것은 1, 2, 3, 4, 5 정답 골라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1번입니다. 유치 도뇨관이라고 하는 것은 안광에 있는 소변을 배출하지 못해서 24시간 동안 소변을 배출할 수 있도록 관을 꽂아 놓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소변줄이라고 하는데요. 소변줄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은요. 항상 주의해야 되는 내용이 방광보다 아래쪽에 위치하도록 해주셔야 된다. 그 내용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1번이 정답인데 이 어르신은 지금 침상에 누워 계세요. 그럼 방광의 위치는요. 대략 이쯤에 있습니다. 그러면 소변줄이 이렇게 내려와 있고 그리고 소변 주머니가 있네요. 소변 주머니에 지금 소변이 좀 한 3분의 1 정도 차 있네요. 자 이 어르신은 방광보다 소변 주머니가 아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잘 걸어두셨어요. 침상에 이렇게 잘 위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2번은요. 방광보다 올라갔네요. 네 위에다 걸어 놓으셨죠? 3번도 그렇고요. 4번은 거의 비슷한 위치인데 약간 올라간 위치로 보입니다. 줄이 이렇게 위로 타고 올라갔죠? 그리고 5번 뒤요. 지금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이렇게 위로 소중한 것을 간직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 너무 높이 올라가 있으면 방광이 역류돼서 소변이 방광으로 역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염 소위 높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방광보다 아래쪽에 위치한다 기억합니다. 9번 휠체어를 이용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2, 3, 4, 5 정답 골라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탈 때는 어떻게 타면 좋을까요? 탈 때는 뒤로 그리고 내리실 때요. 내릴 때는 앞으로 내립니다. 왜 그런가요? 자 탈 때 만약에 그냥 밀고 들어가시잖아요. 앞으로 들어가시면 나오실 때 돌려서 나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공간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탈 때는 뒤로 들어가시는 거 그리고 나올 때는 앞으로 밀고 나온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2번이 정답입니다. 10번 그림과 같은 표시 방법에 따라 건조해야 하는 세탁물은 1번 파란색 라일론 블라우스 2번 하얀색 면 티셔츠 3번 이불 커버 4번 노란색 올 스웨터 5번 빨간색 니트 정답 골라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1번입니다. 파란색 나일론 블라우스이네요. 자 옷걸이에 걸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늘에다가 말려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나일론 블라우스입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네요. 11번 대상자를 휠체어에 태우고 울퉁불퉁한 길을 이동하는 방법은 1, 2, 3, 4, 5 정답 골라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2번이네요. 자 대상자 휠체어에 탔을 때 울퉁불퉁한 길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화살표가 가는 방향이고요. 지금 앞바퀴를 들어 올렸습니다. 자 앞바퀴를 들어 올리고 이동해야 하는 경우는 이렇게 울퉁불퉁한 길을 가게 되면요. 앞바퀴가 진동을 다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뒤에 큰 바퀴에 의지해서 가야지 진동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진동이 좀 감소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12번 요양보호사가 팔꿈치 외측 상과염이 발생하였을 때 스트레칭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2, 3, 4, 5 정답 골라 보겠습니다. 네 2번이네요. 팔꿈치 외측 상과염이라고 하는 것은 테니스 선수들에게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테니스 엘보라고도 하는데요. 외측이 아픕니다. 외측.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시면 통증 부위가 팔꿈치를 이렇게 구부렸을 때 바깥쪽이 이렇게 통증 부위가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안쪽에 그림이 표시되어 있는데 바깥쪽이 아픕니다. 그러면 스트레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쪽으로 구부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팔을 이렇게 손목을 접었죠. 그래서 안으로 당기고 그리고 안쪽으로 스트레칭을 해야 된다. 그 그림이 바로 2번에 해당하는 그림입니다. 13번 협조를 구할 수 없는 와상 환자가 미끄러져 내려가 있을 때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2, 3, 4, 5 정답 굴러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협조를 구할 수 없는 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어르신 이렇게 저 이동하는 거 좀 도와주세요 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혼자서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요양보호사님 한 분 또 한 분 그래서 두 명이서 이동을 하게 되고요. 둘이서 어깨 아래쪽과 대퇴부 아래쪽에 이렇게 같이 손을 맞잡고요. 하나 둘 셋 해서 위로 이동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14번 심폐소생술 후 대상자가 반응은 없으나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보일 때 회복 자세로 오른 것은 1, 2, 3, 4, 5 정답 골라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자 심폐소생술을 하고 났는데 반응은 없으나 이제 호흡이 돌아왔어요. 어머 너무 다행입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회복 자세를 해주셔야 하는데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조금 더 앞으로 누운 자세가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팔은 머리 위쪽으로 올려주시고 반대쪽 팔 즉 위에 있는 팔로 얼굴을 이렇게 받쳐주시면 되는 내용이 2번이네요.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15번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시 정극 패드의 부착 위치가 오른 것은 1, 2, 3, 4, 5 정답 골라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라고 하는 것은 심정지가 온 대상자에게 심장에 전기 자극을 주어서 심장의 박동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심장 충격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요 전원을 먼저 켜고 정극 패드를 부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패드 부착 위치가 정확해야 이 심장의 리듬을 분석할 수 있고 정기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착 위치는요 오른쪽 빗장뼈 아래 이렇게 문장으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하나 다른 이 패드는요 왼쪽에 붙이게 되는데 왼쪽은요 겨드랑이 중간선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위치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부착을 해 주시면 되는데 아 그러면 심장의 전기 자극 지금 그림에 보면 이렇게 번개처럼 쳐 있죠. 심장의 전기 자극을 주기 위해서는 대각선으로 위치해 하는구나 이 정도 기억하시면 보통 둘 중에 하나가 그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2번 아니면 3번인데 3번은 왜 틀렸나요? 반대로 부착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항상 보실 때는 나와 반대쪽이구나 왜 여기서 어르신이 이렇게 웃고 계시는데 방향이 얼굴이 되게 웃기게 생겼지만 어르신의 오른쪽이 이쪽이 되고요 여기가 왼쪽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정면으로 봤을 때는 나와 반대쪽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오른쪽 빗장뼈 아래 왼쪽 겨드랑이 중간선에 부착한 것은 2번이다 이렇게 봅니다. 16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시킬 때 휠체어의 위치와 각도가 오른 것은 1 2 3 4 5 정답 골라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16번과 같은 형태의 문제는요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편마비 대상자이고요 어느 쪽 편마비인가 이거 기억해 주셔야죠 왼쪽 편마비입니다. 그러면 왼쪽 편마비이신 분은 반드시 편마비 측에 체크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쪽이 편마비예요. 자 그럼 어느 쪽이 건강해요? 네 오른쪽이 건강합니다. 자 오른쪽 건강한 쪽에 비스듬이라고 하는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 비스듬이 되어 있는 그림은 3번밖에 없네요.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17번 그림과 같이 대상자가 오른쪽으로 쏠려 있을 때 침대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어깨와 둔부를 밀어서 이동시킨다. 2번 팔과 다리를 잡고 당겨 이동시킨다. 3번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누어서 이동시킨다. 4번 몸통 밑을 받쳐 한 번에 이동시킨다. 5번 머리와 허리를 잡고 당겨 이동시킨다. 정답 골라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쏠려 있는 경우 중앙으로 가 계셔야 하는데 어르신 지금 오른쪽에 계시니까 굉장히 불편해 보이죠. 그래서 이 어르신을 중앙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어르신을 한꺼번에 이동시키면 어르신 당긴다든지 쭉 이렇게 밀어서 한다든지 하는 이런 이동방법을 쓰시면 밀려서 어르신 피부 손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반신 자 이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누어서 상반신 먼저 그 다음에 하반신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누어서 이동시킨다 입니다. 18번 음식을 급히 먹은 대상자가 목에 이물질이 걸려 갑작스러운 기침과 호흡곤란을 보이고 있다. 대처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2 3 4 5 정답 골라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1번입니다. 음식 급히 드시다가 목에 음식물 걸리셔서 기침하고 호흡곤란이 있네요. 빨리 대처를 해주셔야 하는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대상자가 이렇게 목을 의아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대상자 뒤로 가서 배꼽과 명치 사이 여기를 후상방으로 잡아당기시면 됩니다. 이것을 복부 밀어내기라고도 하고 하임리법이라고도 합니다. 1번을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19번 그림과 같이 대상자가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올리는 운동을 하는 이유는 1번 침대 위에서 이동이나 보행 시 신체 안정에 도움이 된다. 2번 장기간 와상 상태 시 육장을 예방한다. 3번 어지러움, 오심, 구토 등의 증상을 완화시킨다. 4번 폐기능을 강화하여 호흡에 도움을 준다. 5번 관절의 굳어짐을 예방한다. 정답 골라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1번입니다. 이렇게 침상에 누워서 엉덩이 들었다 내렸다 하는 이 운동은요. 상당히 좋은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침대 위에서 이동할 때, 보행할 때 신체 안정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침상에서 배변을 하실 때, 배뇨 배변할 때 또 이런 간이변기를 대주실 때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번 기억해 주시고 이런 운동은 침상에서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는 운동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번 사지마빈 대상자를 침대에서 침대로 이동시킬 때 요양보호사 두 사람의 위치로 오른 것은 1, 2, 3, 4, 5 정답 골라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1번입니다. 지금 이 어르신은요. 사지마비입니다. 사지마비라고 하는 것은 팔다리, 몸을 거의 가누지를 못하시는 그런 마비이신 경우를 사지마비라고 하죠. 침대에서 침대로 이동할 건데 두 분이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어떤 내용을 봐주셔야 하냐면 중요한 부분이 사실 우리 이제 인체에서 머리이긴 하지만 중심을 잘 받쳐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손의 위치를 보시면 두 분이 다 두 분이 다 허리 쪽을 받쳐주시는 한 분은 허리 약간 위쪽 한 분은 허리 약간 아래쪽 그리고 어깨, 목과 어깨 사이 한 분은 무릎 이렇게 봐주시면 이 어르신이 안정적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그림을 보게 되면 여기에 위치가 하나씩은 다 틀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위치는 1번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방바닥에 누워있는 대상자를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로 오른 것은 가,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펴게 한다. 나, 무릎을 세워 힘을 주고 일어나 휠체어에 앉게 한다. 다, 대상자가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휠체어를 잡게 한다. 라, 대상자 가까이에 휠체어를 놓고 잠금장치를 잠근다. 정답을 골라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문제 푸실 때 너무 시간을 많이 분배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를 위해서 신속히 풀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방바닥에 누워있는 대상자 휠체어로 갈 겁니다. 지금 누워계시죠? 이제 일어나야 가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대상자 가까이에 휠체어를 갖다 놓고요. 그런데 놓으실 때는 혹여나 만약에 불편하시거나 건강하신 쪽이 있잖아요. 그러면 불편한 쪽에 가까이 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팔을 보시면 이쪽이 더 건강하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쪽에 가까이 두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잠금장치를 반드시 잠가주셔야 되는 거 기억합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놓고 잠금장치를 잠근다. 이게 제일 먼저네요. 자, 두 번째는 대상자가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휠체어를 잡게 합니다. 일단 일어나야 되는데 무릎을 꿇어야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번이 두 번째고요. 자, 그러면 무릎을 꿇었네요. 어디를 들어야 돼요? 엉덩이요. 엉덩이가 올라와야 합니다. 그래서 엉덩이를 들어서 허리를 펴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릎을 세워서 힘을 주고 이제 일어나서 마지막은 뭘까요? 휠체어에 앉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라, 다, 가, 나 5번이 되겠네요.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1번이네요. 자, 30도씨라고 여기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중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중성세제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약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요. 약하게 손세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세탁기 표시이기 때문에 세탁도 가능한데 손세탁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약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23번 침대에 누워있는 대상자가 숨이 차다고 할 때 돕기 자세로 오른 것은 1, 2, 3, 4, 5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자, 숨이 찬 대상자는 약간 상체를 올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45도 정도 올려주시는 체위가 바로 반좌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 정도 앉아있는 체위다. 이것이 바로 이제 반좌위입니다. 그런데 반좌위를 하면 왜 숨이 덜 차한가요? 예, 여기 폐가 있죠. 폐가 최대로 확장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숨이 좀 덜 차일 수 있다. 호흡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보는 체위가 바로 반좌위 4번이 정답입니다. 24번 다음 그림은 어떤 상황에서 이동하는 방법인가? 1번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2번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3번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4번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 5번 평지를 이동할 때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그림이 이제 또 시험에 나오게 되면은 요 밑에 이제 울퉁불퉁하게 요렇게 그려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더 가능한데요. 문턱이 있다 가정했을 때 턱이 있을 때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바퀴를 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나 턱이 있는 곳을 넘어갈 때는 앞바퀴를 들고서 이동을 해주셔야 되는 내용이죠. 25번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자동차에 태울 때 순서로 오른 것은 가, 다리를 한쪽씩 올려놓은 후 깊숙이 앉게 한다. 나, 휠체어를 자동차와 평행하게 놓는다. 다, 엉덩이를 자동차 시트에 앉힌다. 라, 마비측 무릎을 지지해주며 일으킨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지금 자동차로 태우려고 합니다. 이럴 때 하나씩 생각하시면 돼요. 이 문제 너무 복잡하니까 포기해야지. 포기하지 마세요. 굉장히 쉽습니다. 자, 휠체를 자동차에 갖다 붙이는 거 이것만 봐도요. 이게 전부 다 나가 먼저잖아요. 그래서 휠체를 자동차와 평행하게 일단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 일어나야 되잖아요. 대상자가 일어나야 되니까 한쪽이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마비된 쪽이 있다. 그런 마비된 쪽을 지지해주면서 일어나야 됩니다. 일단 일어나서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엉덩이가 먼저 자동차 시트에 들어가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로 어르신을 모실 때는요. 하나만 기억하면 좋아요. 자, 엉덩이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엉덩이가 먼저 들어가는구나. 그래야 팔도 가고 다리도 가거든요. 자, 엉덩이 들어간 다음에는 다리를 옮겨주시면 돼요. 다리 한쪽씩 한쪽씩 이렇게 올려놓은 후 깊숙이 앉게 하시는 게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5번 나, 라, 다, 가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생각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26번 우류를 뉘어서 그늘에 건조하는 표시로 오른 것은 1 2 3 4 5 정답 골라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여기 문제를 잘 보시면 의류를 뉘어서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늘에 그럼 이 두 가지가 있는 걸 찾아보시면 돼요. 자, 뉘어서 라고 되어 있는 건 3번하고 4번 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늘에 라고 하는 건 이렇게 그늘진 걸 골라주시면 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27번 다음 그림 중 설거지하는 순서로 옳게 나열한 것은 1 2 3 4 5 정답 골라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자, 설거지하는 순서도 종종 출제가 되는데요. 이번에 보면 유리컵 컵이 있죠. 그 다음에 수저류 그 다음 밥그릇 국그릇이 나와서 요것이 맞는 순서고요. 자, 요 그림을 보시면 제일 먼저 이제 컵을 제일 먼저 씻습니다. 유리컵 깨질 수 있으니까 유리컵 먼저 씻어주시고 그리고 수저를 씻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밥도 국그릇 씻어주시고 그 다음이 이제 반찬 그릇 되고요. 마지막 후라이판입니다. 요 순서만 알면 맞출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네요. 28번 아래의 그림 중 안약을 투여할 때 올바른 위치는 1번 가 2번 나 3번 다 4번 나 5번 마 정답 골라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5번이네요. 마번이에요. 자, 안약이라고 되어 있죠. 안약을 투여할 때는 반드시 이 눈 커플 아래에 그래서 요것을 하안검이라 한다. 기억해 주시고 하안검 하안검이라고도 하고요. 하부 결막랑이라고도 합니다. 주머니처럼 생겨 있어서 자, 하부 결막랑 중앙이나 바깥쪽 요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라에는 안 되나요? 예, 안 됩니다. 왜냐? 지금 비루간으로 흘러내려가는 누간이 예, 아주 작은 점이 있죠. 누소점 자, 누점이라고 있는데요. 이 누점을 통해서 비루간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 라처럼 눈 가까이 이 누점에 가까이에서 점적을 하게 되면 바로 흘러내려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 하안검의 중앙 혹은 외측 3분의 1 지점 요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세요. 하안검의 중앙에 투약을 한다 요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서 정답은 5번입니다. 29번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 압박을 정확히 시행한 경우는 1 2 3 4 5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 압박을 정확히 해야 심장이 다시 살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가슴과 수직이 되도록 대상자의 가슴과 수직이 되는 그림을 찾아보면 2번이고요. 자, 그리고 5번도 수직은 되어 있지만 정확한 위치는 여기 중골의 가운데 부분 2분의 1 지점 중골 아래 2분의 1 지점에 정확히 위치해야 합니다. 이 5번 같은 그림은 너무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다가 하게 되면은 갈비뼈가 부러질 수 있고요. 갈비뼈 골철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흉골이 위치한 곳에 이렇게 정확하게 가슴 압박을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30번 누워있는 대상자가 오른쪽으로 쏠려 있을 때 침대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2, 3, 4, 5 정답 골라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자, 한쪽으로 쏠려 있을 때 중앙으로 이동을 시켜주셔야 하는데 이럴 때는 상반신 먼저 그 다음에 하반신 해주시면 되는데 4번과 같이 이렇게 중앙쪽으로 들어서 이동을 시켜주셔야 하는데 5번 같이 밀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5번은 정답이 아니고요.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1번 대상자가 갑자기 침을 흘리며 경련을 일으켰을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2, 3, 4, 5 정답 골라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5번이네요. 자, 지금 대상자가 침을 흘리면서 경련을 하고 있네요.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련인 경우는 그냥 어르신이나 이 대상자를 저희가 어떻게 이제 억제한다든지 마사지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없고 그냥 그대로 두면 1, 2분 후에 자연적으로 경련이 멈추게 된다. 이렇게 보통 보잖아요. 그런데 침을 흘리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침을 흘릴 때는 고개를 옆으로 해주셔야 기도가 유지가 된다. 그래서 고개 옆으로 해주는 그림은 5번이 맞고요. 자, 1번처럼 물을 준다든지 음료수를 주는 이런 행동은 해주시면 굉장히 위험하다. 기도로 음식물이 넘어가면 사례가 걸려서 오히려 더 의식이 안 좋아질 수 있고요. 2번과 같이 마사지 이렇게 주물르는 거 억제하는 거 안 되고 3번과 같이 이렇게 눌러주는 거 안 되는 거죠. 자, 4번은 앉아서 이렇게 음료를 주는 것도 괜찮은가요? 아닙니다. 앉아서 주는 내용 이것도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앉혀놓는다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경련을 하고 있을 때는 그냥 그대로 주변에 위험한 물건들만 치워주시는 내용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체를 올리는 것도 좋지 않은 내용이다. 그리고 음료수를 주는 것도 안 되는 내용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네요. 32번 그림과 같이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경사로를 내려갈 때 이동 순서는 1번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2번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3번 왼쪽 다리 지팡이 오른쪽 다리 4번 오른쪽 다리 지팡이 왼쪽 다리 5번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지팡이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1번입니다. 자,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 지팡이를 이용하여 내려갈 때 내려갈 때와 평지는 같습니다. 내려갈 때는 자, 지팡이가 나오면 지팡이가 먼저죠. 그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내려갈 때와 평지는 불편한 쪽이 먼저 가게 됩니다. 아, 그러면 불편한 쪽이 지금 오른쪽 오른쪽이 편마비 있으시기 때문에 오른쪽이 먼저 가면 되겠구나. 그 다음에 건강한 쪽이 마지막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 1번이네요. 33번 휠체어 접는 순서로 오른 것은 가 시트 가운데를 잡고 들어올린다. 나 잠금장치를 한다. 다 발받침대를 올린다. 나 팔걸이를 잡아 접는다. 1번 나가 다 라 2번 날아 가 다 3번 나 다 가라 4번 나 다 라 가 5번 나 가 라 다 정답 골라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제일 먼저 휠체어를 접으실 때나 펴실 때는 제 1번이 바로 잠금장치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나번이 먼저 나와있는 걸 골라주셔야 되고요. 전부 다 나번이 먼저 나와있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를 해야 될까요? 지금 접어야 되기 때문에 접히려면 여기 걸리는 것이 없어야 하죠. 그래서 양측에 있는 발받침대를 위로 올려주셔야 합니다. 아, 그러면 4번이 먼저 나와야겠군요. 그래서 발받침대를 올려놓고 자, 그리고 시트를 가운데 시트를 잡아 들어올리시면 양쪽 손으로 여기를 잡고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양측으로 동시에 들어올리면 거의 접혀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양측에 있는 팔걸이를 안으로 딱 맞물리게 해주시면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잠금장치하고 발받침대 올리고 시트 가운데 잡아 들어올리고 팔걸이를 접는다. 그러면 정답은 3번, 나, 다, 가, 라 입니다. 차근차근 생각해 주시면 잘 맞추실 수 있습니다. 가, 침상 양편에 한 사람씩 마주 서서 한쪽 팔은 어깨와 등 밑을, 다른 팔은 둔부와 대퇴를 지지하여 옮긴다. 나, 침대 매트를 수평으로 눕힌다. 다, 베개를 머리 쪽으로 옮긴다. 나, 침대의 커버와 구겨진 옷을 잘 펼쳐준다. 1번, 가나, 다, 라 2번, 나라, 가, 다 3번, 나, 다, 가, 라 4번, 나가, 다, 라 5번, 다, 나, 가, 라 정답 골라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자, 제일 먼저 이 어르신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져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올려야 하는데 침상의 상체가 올려져 있는 상태에서는 어르신을 올리더라도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올리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자, 그래서 침상 매트를 일단은 수평으로 만드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나번이 제일 먼저고 그리고 이제 베개를 머리 쪽으로 옮겨주셔야 어르신이 이렇게 제 위치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베개를 머리 쪽으로 옮겨주시고 자, 그리고 나면 두 분이서 한 사람씩 마주 서서 여기 한 분, 또 이쪽에 한 분 이렇게 서서 한쪽 팔은 어깨와 등 밑을 여기 양쪽 손으로 잡아주시고 또 한 팔은 다른 팔은 둔부와 대퇴를 지지해서 두 분이서 같이 힘을 합쳐서 위로 올려주신 다음에 침대 커버나 구겨진 옷 잘 펼쳐주시고 바로 눕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나, 다, 가, 라가 되겠네요. 35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바닥에서 휠체어로 이동시킬 때 휠체어 놓는 위치로 오른 것은 1번 가 2번 나 3번 다 4번 라 5번 마 정답 골라 볼까요? 정답은요? 네, 1번 가입니다. 자, 왼쪽 편마비 대상자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 어르신 보면 왼쪽이 이렇게 불편하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건강한 쪽은 어느 쪽이에요? 네, 오른쪽입니다. 자, 건강한 쪽에 가까이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길 때 휠체어 놓는 위치는 건강한 쪽에 가까이 아, 그러면 건강한 쪽에 최대한 가까이 있는 것이 몇 번일까요? 네, 가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36번 대상자가 협조를 할 수 있는 경우 침대의 머리 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2, 3, 4, 5 정답 골라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여기에서는 대상자가 협조를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대상자가 협조를 할 수 있네요. 아, 그러면요. 어르신과 저희가 같이 힘을 합쳐서 하게 되면 됩니다. 협조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우리 요양보호사님 두 분이서 하시는 거고 지금과 같이 협조를 할 수 있는 경우는요. 우리 혼자서 하셔도 가능하다 봅니다. 그래서 어르신 침상 머리 쪽을 잡아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침상 머리를 꼭 잡으시고요. 저희는 한쪽으로는 침대면을 지지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요. 대태부 아래쪽을 지지해서 어르신 하나, 둘, 셋 하면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올라가 주시면 되고 침상 머리면에 꽝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7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일으켜 세울 때 요양보호사의 돕기 자세로 오른 것은 1, 2, 3, 4, 5 정답 골라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1번입니다. 오른쪽 편마비입니다. 이런 대상자 침대에서 일으켜 세울 때는요. 우리가 불편한 쪽을 지지해야 된다. 이런 내용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다리로 불편한 쪽을 지지하고 있는 거 1번, 3번, 4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일으켜 세울 때 앞에서 일으켜 세우는 방법으로 지금 오른 것이 지금 1번인데요. 앞에서 세우실 때는 양측 허리를 잡아주시는 게 맞고 불편한 쪽 다리 지지해 주셔서 1번이 틀린 내용이 하나도 없고 아주 잘해 주셨네요. 2번 같은 경우는 지지해 주는 이 다리 쪽 방향이 틀렸고 3번 같은 경우는 다리 지지하는 것은 맞았지만 어르신 옆에서 지지하실 때는 불편한 쪽을 팔로 눌러 주시고 팔로 지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허리를 잡아 주셔야 되는데 이런 내용이 틀렸네요. 4번 같은 경우도 불편한 쪽에 서 주신 건 맞았는데 지금 어르신이 오른쪽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여기 대퇴 쪽을 지지해 주셔야 되고 이 손도 허리로 가야 됩니다. 어깨가 아니라는 거 생각해 주셔야 하고 5번 같은 경우는 내용은 거의 맞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른쪽 판맡이세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서 도와주셔야 하는데 왼쪽이 지금 건강한 쪽이기 때문에 방향이 틀려 있어요. 그래서 이 유양보사님이 오른쪽으로 가서 지지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38번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를 자동차의 트렁크로 옮기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몸에서 멀리하여 들어올린다. 2번 허리의 회전을 이용하여 옮긴다. 3번 허리를 굽혔다 펴면서 들어올린다. 4번 무릎을 굽혀 자세를 낮춰서 들어올린다. 5번 다리를 모아 지지면을 좁혀 들어올린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자 휠체어를 트렁크로 옮길 겁니다. 아 물건을 들어올릴 때 신체 손상을 적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이죠. 이럴 때는 무릎을 굽혀서 자세를 낮춰서 들어올린 후에 옮겨주시면 되는데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왜냐? 허리를 굽히게 되면 허리 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번처럼 몸에서 멀리하는 것은 오히려 더 손상이 일어날 수 있고 2번과 같이 허리를 회전시킨다. 그러면 허리가 손상될 수가 있습니다. 다리하고 같이 움직여 주셔야 하고요. 허리를 굽히는 것도 안 되는 거고 5번과 같이 다리를 모아주시면 지지면이 좁아집니다. 지지면은 항상 넓혀 주셔야 된다. 그걸 기억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정답 골라 볼까요? 정답은요? 네, 4번이네요. 오른쪽 편마비입니다. 그러면 오른쪽이 불편하시죠? 체의 변경을 하는데 여러 다각도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정답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앉을 때 오른쪽 편마비이신 경우는 우리는 어느 쪽에 위치해야 될까요? 건강한 쪽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건강한 쪽으로 짚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우리는 어디어디를 지지해야 되느냐 어깨와 대퇴 쪽 이렇게 지지를 해주시면 되고 보조하시는 거죠. 이렇게 잡아주시고 일어나 앉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 잘해주셨고요. 1번 같은 경우에 펠치어에서 이동변기로 갈 때 어느 쪽에 비스듬히 해야 되느냐 건강한 쪽에 비스듬히 해야 되죠. 그래서 비스듬히 해놓은 거는 왼쪽에 비스듬히 잘해놓으셨는데 이렇게 뒤에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불편한 쪽에서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요양보사님의 위치가 틀리셨고 2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머리 쪽으로 이동할 때 이렇게 시트를 잡아 올리는 그런 내용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3번 같은 경우도 팔을 한쪽 이렇게 잡아당기시면 탈구될 수 있어요. 위험하죠. 5번과 같이 머리 쪽으로 이동할 때는 혼자서 하실 때 우리 요양보사님은 한쪽은 침대 바닥면을 잡고 대대 아래쪽에 손을 넣어서 이동을 시키든지 아니면 두 분이서 하시든지 그런 방법이 있죠. 지금 이 내용은 틀린 내용이네요. 40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사용할 때 끝을 놓는 위치로 오른 것은 1 2 3 4 5 정답 골라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왼쪽 편마비입니다. 그럼 지팡이는 어느 쪽으로 잡아요? 건강한 쪽에 잡게 됩니다. 건강한 손으로 잡아야 지팡이를 놓치지 않죠. 그래서 건강한 쪽에 잡기 때문에 지팡이를 놓는 위치도 건강한 쪽 바깥쪽 새끼 발가락으로부터 앞으로 15cm 옆으로 15cm 이렇게 보시면 돼서 정확한 위치는 4번에 해당하는 여기 검은 점 이 점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41번 두 다리를 편 상태로 누워있는 사지마비 대상자를 무리하게 앉히려고 할 때 골절되기 쉬운 부위는 1번 가 2번 나 3번 다 4번 라 5번 마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지금 나 번에 해당되는 곳이 바로 이렇게 붉은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 여기가 바로 대퇴부라고도 하고요. 넓다리 뼈라고도 합니다. 무리하게 앉힐 때 골절되기 쉬운 부위가 이 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네요. 42번 42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이동할 때 보행벨트를 묶는 위치와 요양보호사가 서있는 위치로 오른 것은 1번 가슴 오른쪽 뒤 2번 엉덩이 오른쪽 뒤 3번 허리 왼쪽 뒤 4번 엉덩이 왼쪽 뒤 5번 허리 오른쪽 앞 정답 골라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3번이네요. 보행벨트를 묶는 위치는 당연히 허리가 되죠. 자 그래서 허리에 해당하는 내용이 바로 이 어르신의 허리 여기 허리 이 부분에다가 보행벨트를 해야 되죠. 우리가 허리에도 벨트를 할 때 허리 쪽에다가 하잖아요. 바지 입으실 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중심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요양보호사님의 위치는요. 불편한 쪽 뒤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르신이 오른쪽에 지팡이를 짚으셨죠? 당연히 이 어르신은 왼쪽이 편마비입니다. 아 그러면 왼쪽 뒤가 되겠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3번 허리 왼쪽 뒤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정답 3번이네요. 43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버스를 탈 때 순서로 오른 것은 1번 지팡이 오른발 왼발 2번 지팡이 왼발 오른발 3번 왼발 지팡이 오른발 4번 오른발 지팡이 왼발 5번 왼발 오른발 지팡이 정답 골라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1번이네요. 자 지팡이 먼저 가고 오른발 가고 왼발 갑니다. 자 이거 외우실 때는 지금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평지를 가느냐 이거 먼저 기억을 해주셔야 하고 왼쪽 편마비 대상자인 경우는 편마비가 왼쪽이기 때문에 지팡이 잡는 쪽은 오른쪽이에요. 자 그럼 이 어르신께서는 지금 지팡이를 이용해서 버스를 타고 올라가시는 경우잖아요.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평지를 가든지 무조건 지팡이는 지팡이가 먼저입니다.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아 지팡이 나왔네 지팡이 먼저 가야지 지팡이로 일단 버스를 잡고 버스를 세워놓습니다. 지팡이 먼저 자 그 다음에 건강한 발이 가서 불편한 쪽을 데리고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올라갈 때 지팡이 먼저 가고 지팡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건강한 쪽 가고 그리고 불편한 쪽이 갑니다. 오 그러면 올라갈 때 지팡이 가죠. 오른발이 건강한 쪽이기 때문에 오른발 가고 마비 있는 쪽이 왼발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골라 주시면 돼요. 44번 다음 그림과 같이 정맥주사를 맞고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 달린 옷을 입히는 순서로 오른 것은 1번 수액주머니 오른쪽 팔 왼쪽 팔 2번 오른쪽 팔 수액주머니 왼쪽 팔 3번 오른쪽 팔 왼쪽 팔 수액주머니 4번 왼쪽 팔 수액주머니 오른쪽 팔 5번 왼쪽 팔 오른쪽 팔 수액주머니 정답 골라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4번이네요. 왼쪽 팔 수액주머니 오른쪽 팔이에요. 자 정맥주사를 받고 있는데 왼쪽이 불편하시네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지금 주사를 받고 계신데 입을 겁니다. 자 입을 때는 어느 쪽이 먼저 입어야 되나요? 네 불편한 쪽이 먼저 입습니다. 그래서 왼쪽 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액이 들어가야 오른쪽 팔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수액이 있는 이쪽 수액주머니가 먼저 가고 그리고 나서 오른쪽 팔이 들어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순서는 왼쪽 팔 수액주머니 그 다음 오른쪽 팔 이렇게 골라 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45번 1차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일으킬 때 요양보호사의 허리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2, 3, 4, 5 정답 골라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자 허리 손상을 예방하면서 대상자를 일으키는 방법을 한번 볼 건데요. 3번이 정답이죠. 다리를 약간 벌린 상태 그리고 무릎을 구부린 상태 네 잘해 주셨고 그럼 다른 건 왜 틀렸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다리를 너무 모아 주셨어요. 지지면이 좁아집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다리 약간 벌리신 건 잘해 주셨는데 무릎을 구부리질 않았네요. 그래서 요 부분이 틀렸고 자 4번 같은 경우는 무릎을 구부려 주신 내용은 잘해 주셨는데 다리를 모으고 계시죠. 그래서 안되겠어요. 자 5번은 왜 틀렸을까요? 자 다리 약간 벌려 주신 거 잘해 주셨고 무릎도 약간 구부려 주셨는데 허리를 지금 너무 숙이셨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네요. 46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상에서 일으켜 앉히려고 할 때 지지해 주어야 할 신체 부위를 바르게 표시한 것은 1, 2, 3, 4, 5 정답 골라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1번이네요. 자 오른쪽 편마비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이 왼쪽을 이렇게 짚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건강한 쪽에 서서 어르신을 지지해 줘야 하는데 지지하는 곳은 어깨와 대퇴부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요 꼭 틀린 것이 있어요. 자 머리 아니죠. 자 이렇게 손도 아니고요. 3번과 같이 양쪽 어깨 팔 아니죠. 자 4번과 같이 지금 여기 머리를 잡으시는 내용 안됩니다. 여기 아래쪽도 틀렸고 5번도 이렇게 목을 잡으셨네요. 아이고 네 안 되는 내용이죠. 여기도 안 되는 내용이고 네 이렇게 틀린 내용들이 다 있고 1번만 정확한 부위를 잘 지지해 주었다 이렇게 보겠네요. 47번 대상자를 휠체어에 태우고 이동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2 3 4 5 정답 골라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1번입니다. 1차에 태우고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동할 때 오른 것을 골랐는데요. 1번이 지금 보면 여기 이렇게 턱이 있어요. 턱이 있을 때 진행 방향이 이렇게 화살표가 있고 턱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앞바퀴를 들어 올려서 가시면 되네요. 너무 잘해 주셨죠. 그리고 여기 발도 우리 유양보사님 발 팁핑레바를 꾹 누르시면서 앞바퀴를 들어 올리셔서 너무 잘해 주신 내용이고 2번과 같이 지금 턱으로 올라가는데 거꾸로 가시면요. 굉장히 힘들고 오히려 이 어르신이 앞으로 꼬꾸라질 수 있어요. 위험합니다. 지금 3번 같은 경우도 언덕을 올라가야 되는데 거꾸로 올라가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르신 앞으로 쏟아져 내려옵니다. 4번도 지금 언덕에서 내려오셨는데 내려올 때 이렇게 내려오시면 앞으로 이렇게 낙상할 수 있으니 안 되는 내용이고 5번 그림 보시면 아래가 지금 울퉁불퉁한 길인데요. 이대로 가시면 덜컹덜컹 난리납니다. 어르신이 진동을 다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앞바퀴를 들고 이동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48번 보행기를 사용하여 이동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보행기에 최대한 몸을 의지하게 한다. 2번 보행기를 한 번에 멀리 이동하게 한다. 3번 보행하기 쉽게 슬리퍼를 착용하게 한다. 4번 약한 발과 함께 보행기를 이동한다. 5번 요양보호사는 대상자 앞에서 이동을 돕는다. 정답 글러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자 보행기 이동은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어르신이 양쪽 다리가 불편하신 경우가 있어요. 보통 그러시죠? 보통 양쪽 다리가 불편할 때는 보행기 나가고 그 다음에 한 발 한 발 한 발 나가고 그 다음에 다른 발이 나가주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는요 한쪽 다리가 약한 경우입니다. 어 그러면 보행기 하고요 약한 쪽 다리가 같이 나가고 그 다음에 건강한 쪽 다리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행기를 사용하여 이동할 때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주시는데 지금 4번 약한 발과 함께 보행기를 이동한다 이 내용은 너무 잘해 주신 내용이라 정답은 4번이죠. 49번 49번 사지마비 대상자가 다음 그림과 같이 누워 있을 때 욕창이 가장 잘 생기는 부위는 1번 가 2번 나 3번 다 4번 라 5번 마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4번 4번이네요 네 라 번 지금 청골 부위 엉덩이 부위가 욕창이 가장 잘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기억해 주시고 암기도 해 주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50번 50번 대상자가 보행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2 3 4 5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보행기 사용할 때 잡고 가는 이 팔의 각도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30도만 외워 주셔도 맞출 수 있는 문제였네요. 30도 정도 팔꿈치를 구부려서 30도 정도 구부려지는 각도 이것이 보행기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높이고 방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51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보행할 때 요양보호사의 위치로 오른 것은 1 2 3 4 5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2 네 2번입니다. 왼쪽 편마비입니다. 그러면 불편한 쪽이 왼쪽이죠. 지팡이를 이용하여 보행할 때 요양보호사님은 불편한 쪽에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편한 쪽에 서 있는 것이 2번하고 3번인데 3번 같은 경우는 어르신이 지팡이를 잡는 위치가 또 틀려 있어요. 오른쪽으로 잡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요 지팡이 잘못 잡으셨죠. 그리고 요양보호사님도 왠지 좀 불편하게 좀 멀찌감치 떨어져 계시죠. 그래서 2번으로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52번 그림과 같이 엎드린 대상자를 베개와 타월로 지지하는 이유는 1번 허리와 넓다리의 긴장 완화 2번 폐기능의 촉진 3번 척추 측만증 완화 4번 무릎관절 구축 예방 5번 혈액순환 증진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1번입니다. 자 이렇게 엎드려 있는 대상자 이런 체위를 복위라고 하는데요. 엎드린 분들은 보통 아랫배 쪽이 등 뜨게 되고 또 발목 쪽이 공중에 뜨게 됩니다. 그러면 또 허리 긴장도 되고 그래서 허리와 넓다리의 긴장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는 배 밑에다가 이렇게 작은 베개를 쿠션 같은 것을 넣어 주시고 또 발목에다가도 이렇게 수건을 말아서 넣어 주시는 내용이 참 어르신의 이제 이런 넓다리 뼈에 긴장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침대 양쪽에 서서 어깨와 등 그리고 둔부와 대퇴를 잘 받쳐서 올려 주시면 되고 일단 이렇게 침상이 반좌로 되어 있는 경우는 어르신이 자꾸자꾸 밑으로 내려오세요. 자 그럴 때는요 이게 예방하는 방법은 이 다리 쪽을 살짝 이렇게 침상을 올려 주시고 어르신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이제 올려 주셔야 하는데 올릴 때는 여기 이제 침상을 먼저 수평으로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올려 주셔야 되는데요. 또 기억을 해주셔야 되죠. 정답은 5번입니다. 54번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1번입니다. 1번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신체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빠르게 반동을 이용하여 이동시킨다. 2번 두 발을 모아 지지면을 좁혀 들어올린다. 3번 신체의 작은 근육을 사용하여 들어올린다. 4번 대상자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이동시킨다. 5번 무릎을 굽히고 양다리에 체중을 실어 들어올린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5번이네요. 무릎을 굽히고 양다리에 체중을 실어 들어올리는 것은 너무 잘해 주셨죠. 신체 손상 예방하는 것은 상당히 출제가 많이 되고 있고요. 지금 허리를 굽히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굽히는 내용 기억해 주시고 또 다리에다가 체중을 실어서 들어올리는 내용도 좋은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1번과 같이 이렇게 빠르게 안되고요. 반동을 이용하는 것도 더더군다나 안됩니다. 2번과 같이 두 발을 모으게 되면 지지면이 좁아지죠. 두 발을 약간 벌려야 됩니다. 지지면은 넓게 주셔야 하고 또 하나 3번과 같이 작은 근육 사용하지 않습니다. 큰 근육을 사용해야 하고요. 4번과 같이 일정한 거리 어르신과 거리 두고 싶으세요? 네 좀 가까이에서 해 주셔야 되는 내용이 훨씬 더 신체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56번 엎드린 자세에서 등 근육과 넓다리 근육의 휴식을 위해 타월이나 베개를 받쳐주는 위치가 오른 것은? 1 2 3 4 5 정답 골라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1번입니다. 자 엎드린 자세에서 근육, 허리 근육, 또 허리 등 쪽의 근육과 넓다리 근육의 휴식을 위해서는 여기 배 밑에, 복부 밑에, 혹은 이렇게 또 발목 아래쪽에다가 받쳐주시면 훨씬 근육이 긴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57번 그림과 같이 침대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1번 침대의 한쪽 난간은 내려둔다. 2번 침대의 볼트는 느슨하게 유지한다. 3번 이송시 침대의 난간을 잡고 이동한다. 4번 부착된 식탁을 대상자 앞쪽에 펴둔다. 5번 크랭크 손잡이의 주변 공간을 확보해 둔다. 정답 골라 볼까요? 정답은요? 네 5번이네요. 자 그림과 같이 침대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크랭크 손잡이의 주변 공간을 확보해 둔다 입니다. 자 크랭크 손잡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단에 위치해 있고요. 이렇게 좌측에 하나 우측에 하나 있습니다. 크랭크 손잡이는 항상 사용 후에는 접어 놓으셔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서 걸려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수납을 해 놓는다 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크랭크 손잡이는 두 개가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느냐 오른쪽에 있는 크랭크 손잡이는 이 상부를 담당하게 됩니다. 여기요. 그래서 상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고요. 우측으로 돌리면 올라갑니다. 좌측으로 돌리면 내려가요. 그리고 좌측에 있는 이 왼쪽 크랭크 손잡이는 다리 쪽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돌리면 올라가고 왼쪽으로 돌리면 내려간다. 이렇게 한 번만 해 보시면 아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돌리실 때 이렇게 손잡이를 잡으시고 우측 좌측 돌리실 건데 여기에 저희가 이제 들어가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과 같이 좁으면 여기 사이가 공간이 없기 때문에 잘 작동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충분히 공간이 있어야 여기에서 작동을 하시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고요. 1번과 같이 한쪽 난간 지금 내려 두시면 어르신이 이렇게 낙상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거고요. 침대 볼트는 느슨하게 해 주시는 게 아니라 꼭 조여 주셔야 하고 이동 시 침대 난간을 잡고 이동하시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난간이 견고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파손될 수도 있고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프레임을 잡고 이동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난간을 잡고 이동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봐 주셔야 되고요. 4번과 같이 부착된 식탁을 대상자 앞에 펴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림과 같이 항상 접어 두셔야 된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네요. 58번. 다음 그림과 같이 노인장기유양보험급여로 대여받은 배회감지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1번 배회감지기는 물에 세척하여 사용한다. 2번 배회감지기는 2년마다 새것으로 교체한다. 3번 매트형 배회감지기는 침대나 방바닥에 설치한다. 4번 위성항법 장치형 배회감지기는 현관 앞에 둔다. 5번 배회감지기가 오작동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다. 정답 골라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5번 배회감지기 3번입니다. GPS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알고 계시면 되는데 매트형은 지금과 같이 바닥에다가 깔아 놓으시는 거고 GPS형은 몸에다 지니고 다니면서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이라서 두 가지가 틀린 내용인데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매트형 배회감지기는 침대나 방바닥 혹은 현관문 앞에 놓으시고요. 어르신이 여기서 나가시거나 혹은 침대 쪽에 설치를 해 놓으셔서 바닥에다 놓으시고 감지를 하는 거죠. 어르신이 왔다갔다 하시는지 또 침상에서 떨어지셨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1번과 같이 물에다 세척하면 전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물에다 세척하시면 안 되는 걸로 알고 계셔야 하고 배회감지기 내구 연안이 5년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은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4번과 같이 GPS 배회감지기 현관 앞에 두는 거 아니고 몸에다 지닙니다. 그리고 5번 같이 배회감지기가 오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업체에다가 얘기를 해서 고치셔야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 주시면 공단에서 우리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59번 치매 대상자에게 다음 그림과 같은 인지자극 훈련을 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주요 인지 기능은 1번 진압력 2번 친화력 3번 주의력 4번 계산력 5번 공감력 정답 골라 볼까요?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주의력이에요. 인지자극 훈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왼쪽과 똑같이 오른쪽에 빈표에 도형과 숫자를 넣으세요. 그럼 뭐 이렇게 3도 해야 되고 네모 요렇게 하다 보면은 주의력이 향상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네요. 60번 다음과 같이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올리는 운동을 할 때의 효과는 1번 체중 증가 2번 기관지 확장 3번 감각기능 향상 4번 인지능력 개선 5번 보행시 신체 안정 정답 골라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지금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려 보세요. 하면은 어르신 이렇게 들어 올리는데요. 요렇게 운동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뭐 간이병기도 요게 들어갈 때 요렇게 쏙 하고 넣어 주시기도 편하고 또 보행시 신체 안정이나 균형감을 갖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답 5번 보행시 신체 안정이다. 요렇게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61번 다음 그림과 같은 보행기를 이용하는 대상자의 보행을 돕는 방법은 1번 대상자의 건강한 쪽 앞에서 보조한다. 2번 대상자를 보행기 앞에 기대어 서게 한다. 3번 건강한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옮기게 한다. 4번 먼저 옮긴 발이 나간 지점까지 나머지 발을 옮기게 한다. 5번 보행기는 대상자의 팔꿈치가 90도 구부러지는 높이로 조절한다. 정답 골라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먼저 옮긴 발이 나간 지점까지 나머지 발을 옮기게 하면 됩니다. 보행기는요? 보행기가 먼저 나가요. 그 다음에 한 발 나가고 나머지 한 발이 나간다. 요렇게 보시면 되는데 다른 발이 나갈 때 이 먼저 옮긴 발이 나간 지점까지 나머지 발이 따라가 주시면 돼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죠. 62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짚고 버스에 승차할 때 순서로 오른 것은 정답 골라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오른쪽 편마비니까 지금 지팡이 잡으신 방향은 왼쪽이 되겠고요. 지팡이는 지팡이가 먼저 나가니까 지팡이 먼저 나갔고 그 다음에 건강한 쪽이 가야 하니까 왼쪽 다리 나가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불편한 쪽이 올라가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입니다. 63번 욕창예방 매트리스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매트리스 위에 찜질기를 깔아 준다. 2번 대상자 외에 1인 이상이 동시에 사용한다. 3번 일주일에 한번 작동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한다. 4번 매트리스는 끓는 물에 소독한 후 말려 사용한다. 5번 엉덩이 밑에 손을 넣어 매트리스 공기압을 확인한다. 정답 골라 볼까요?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엉덩이 밑에 손을 넣어 매트리스 공기압을 확인한다 입니다. 욕창예방 매트리스는 어르신이 압력으로 욕창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욕창예방 매트리스고 유일하게 기타급여 중에서는 배워도 되고 구입도 되는 품목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죠. 어르신이 여기 누워 계시면 여기 공기가 차올라서 매트리스 공기압이 항상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꽉 이렇게 차 있어서 어르신이 위에 누워 있을 수 있도록 또 공중부양이 돼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고 전원은 항상 연결해 주셔야 합니다. 1번 같이 매트리스에 찜질기를 놓으시면 여기 이제 PVC 성분이라서 녹을 수가 있어요. 화재 위험도 있고요. 그래서 찜질기를 사용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대상자만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인 이상이 동시에 사용하면 이제 아무래도 이거 1인용이다 보니까 매트리스가 손상되죠. 그리고 혼자만 사용을 해 주셔야 된다 기억하시고요. 일주일에 한번 작동 여부를 확인하시면 어르신이 일주일 동안 이게 작동이 안 되는지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매일 확인한다 이 내용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 출근하셔가지고 작동 여부를 확인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이 또 매트리스 4번과 같이 끓는 물에다가 이걸 놓으시면 다 녹아 버려요. 안 되죠. 그래서 매트리스는 세척하는 방법은 흐르는 물에다가 씻어서 잘 건조시켜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64번 다음과 같이 표시 기호가 있는 의복의 다림질 방법은 80에서 120도로 다림질 한다. 2번 80에서 120도의 물을 분무한 후 다림질 한다. 3번 80에서 120도로 다림질 한 후 펴서 보관한다. 4번 80에서 120도로 다림질 한 후 완전히 말린다. 5번 원단 위에 천을 덮고 80에서 120도로 다림질 한다. 정답 골라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5번이죠. 지금 다림질 하는 거는 어렵지 않게 나왔는데요. 원단 위에 천을 덮고 지금 여기 보면 다리미가 있어요. 이게 다림질이라는 표시고 그리고 이렇게 밑에 뭔가가 물결치듯이 있잖아요. 이것은 원단 위에다가 천을 덮고서 하라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온도가 정확하게 80에서 120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온도는 다 동일하게 예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번과 같이 원단 위에 천을 덮고서 이 다림질을 해야 되는 내용으로 골라 주시면 되겠죠. 65번 65번 다음 중 질식이 의심되어 하임리법이 필요한 대상자는 1 2 3 4 5 정답 불러 볼까요? 정답은요? 1 네 1번이에요. 지금 질식인 경우는요. 하임리법 복부 밀어내기를 해주셔야 하는데 지금 목에서 뭔가 기도로 뭔가 음식물이라든지 이물질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목을 조이는 듯한 이런 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2번 같은 경우는 여기 팔이 아프신 걸로 보시면 되고 3번은 가슴이 아프신 것 같고요. 4번은 배 아파요. 5번은요. 머리 아파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림만 봐도 이건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네요. 굉장히 쉬웠죠. 1번 정답입니다. 66번 심폐소생술을 할 때 기도 유지를 위한 자세는 1 2 3 4 5 정답 골라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심폐소생술을 할 때 기도 유지입니다. 그래서 경련이 있을 때 입에서 뭔가 이물질이 나올 때 이럴 때는 1번이죠.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심폐소생술이에요. 아 그러면 기도를 일자로 만들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머리를 지그시 눌러 주시고 머리 기울임 또 턱 뼈를 잡아서 턱을 들어 올려 주시는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이 지금 2번이 정답이고 이렇게 되면 기도가 거의 일자로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인공호흡을 할 때 호흡이 훅 하고 폐로 들어가기가 수월하다. 그래서 기도 유지를 하는 내용은 2번으로 그대로 외워 주시면 되고 3번 같이 이렇게 꺾이면 호흡이 들어가기가 정말 더 힘들어지고요. 4번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엎어 놓고 지금 등을 눌러 주고 있네요. 마사지 하시는 거죠. 자 5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세우진 않죠. 의식 없으신 분은 이렇게 세우진 않는다. 단지 이런 경우는요. 천식이 있다든지 호흡 곤란이 있어서 호흡이 좀 힘들어지시는 분은 상체를 약간 세워 주는 내용은 이게 맞는 내용이지만 지금 심폐수생술 할 때 기도 유지하는 방법은 2번으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67번 대상자가 반응은 없으나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이 관찰이 될 때 취하게 해야 하는 회복 자세는 1, 2, 3, 4, 5 정답 골라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1번입니다. 이거는 교재에 있는 그대로 나왔고요. 그리고 시험에도 많이 출제됐던 내용입니다. 심폐수생술을 시도를 했어요. 시행을 했더니 대상자가 반응은 없습니다만 호흡이 돌아왔어요. 너무 고마운 거죠. 그럴 때는 회복 자세를 해 주셔야 되는데 몸을 옆으로 하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야 기도 내의 이물질도 나오고 또 이렇게 머리를 살짝 위에 있는 손으로 머리를 받쳐 주시는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아래 있는 손을 이렇게 올려 주시고 위쪽으로 그리고 이 반대 손으로는 얼굴을 받쳐 주시고 약간 앞으로 약간 기울여져 있는 이런 자세를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 자세다 봅니다. 68번 대상자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정상 반응으로 오른 것은 1 2 3 4 5 5 5 5 정답 골라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1번이네요.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는요. 우리가 일어나 보면 아는데 다리 쪽은 약간 뒤로 이렇게 빼 주셔야 하고요. 상체는 약간 앞으로 기울여 주셔야 일어나기가 수월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69번 다음 그림과 같은 휠체어를 펴는 순서로 오른 것은 가 잠금장치를 잠근다. 나 시트를 눌러 편다. 다 팔걸이를 펼친다. 1번 가나다. 2번 가다나. 3번 나가다. 4번 나다가. 5번 다나가. 정답 골라 볼까요?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제일 먼저 잠금장치를 잠근다. 이 내용은 휠체어를 펴거나 접을 때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잠금장치를 무조건 먼저 잠궈 주시는 것만 아셔도 예문에서 고르기가 쉽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잠금장치를 잠근다. 그 다음에 펼쳐야 되죠. 그러면 뭘 먼저 펼쳐 하느냐. 팔걸이를 펼쳐 주시면 됩니다. 팔걸이 양쪽에 지금 여기 팔걸이 보시면 여기 이 부분이 팔걸이입니다. 여기를 양쪽으로 열어 주시면 되고 그 마지막으로요. 시트를 눌러서 시트는 어디 있느냐. 엉덩이 앉는 부분입니다. 여기. 그래서 양측 시트를 꼭 눌러 주시면 착하고 펴지게 되죠.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정답은요. 1번 가번입니다. 오른쪽 편마비기 때문에 지팡이를 어느 쪽에 잡아 주셔야 될까요. 왼쪽이죠. 그러면 방향이 바로 나오죠. 여기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왼발. 왼발에 앞으로 15cm 옆으로 15cm. 그래서 가번이 정확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지팡이 놓는 위치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71번 다음 그림과 같이 척추 고정판을 사용하여 대상자를 이동할 때 고정하는 위치를 옳게 짝지은 것은 1번 가나다 2번 가다마 3번 나다라 4번 나라마 5번 다라마 정답 골라 볼까요?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나번 하고요. 다번 하고 라번이에요. 자, 나번은 여기 이렇게 가슴 쪽. 그 다음에 손목하고 엉덩이 위치 하나 더. 마지막으로는 이 무릎 쪽으로 이렇게 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닌 곳은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아닌 곳은 어디에요? 여기 머리 쪽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발목 쪽도 안 하셔도 돼요. 아, 그러면 여기 중심 쪽 순서로 따지자면 밑에서부터 위로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나, 다, 라번이 되겠네요. 3번입니다. 72번 다음 그림과 같이 자세 변환용 쿠션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하는 상황은 1번 커버는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2번 변색과 탈색이 되지 않아야 한다. 3번 충전재는 커버 밖으로 나와 있어야 한다. 4번 마찰이 적은 소재로 잘 미끄러져야 한다. 5번 지퍼는 사용하기 쉽게 노출되어 있어야 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변색과 탈색이 되지 않아야 한다. 네,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이런 것이 이제 자세 변환용 쿠션입니다. 어르신 체의를 변경했네요. 그러면 그렇게 있을 수 있도록, 계실 수 있도록 고정을 해야 하는데 이런 형태의 것이 또 변색이나 탈색이 되면 안 되겠죠. 자, 또 1번과 같이 커버는 분리되지 않아야 하면 이거 어떻게 빨아요?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분리될 수 있는 것으로 사용을 해 주셔야 하고 안에 있는 충전재가 또 밖으로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네, 김밥이 옆구리 터진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충전재는 밖으로 나와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4번이 약간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인데 마찰이 적은 소재로 잘 미끄러져야 한다. 잘 미끄러지면요. 어르신 체의를 변경을 해 놓고서 미끄러져 내려가시게 되죠. 그래서 이 내용은요. 자세 변환용 쿠션은 마찰이 있는 그래서 어르신이 미끄러지지 않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그림 보시면 미끄러지지 않게 생겼죠. 네, 그래서 마찰이 있는 내용으로 보셔야 하고 미끄러지면 안 된다 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지퍼가 있다. 그러면 혹시 지퍼에 눌리실 수가 있죠. 그래서 지퍼는 안으로 들어가 있는 수납이 되어 있어야 하는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어요. 노출되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73번 사지마비 대상자를 침상에서 일으켜 앉힐 때 지지해야 하는 신체 부위는 1, 2, 3, 4, 5 정답 골라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1번입니다. 사지마비 대상자 침상에서 일으켜 앉힐 때는요. 어깨를 감싸야 됩니다. 그래서 1번과 같이 어깨를 감싸는 부분과 함께 또 팔꿈치도 이렇게 잡아 주셔야 사지마비이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앉다시피 해서 일으켜 세워 주셔야 하고 2번은 지금 큰일 났어요. 팔 빠집니다. 안 되죠. 팔 탈구됩니다. 3번과 같이 머리는 안 해주셔도 됩니다. 네, 어깨 쪽을 지지해 주셔야 된다 했고요. 4번에도 또 머리가 또 나왔네요. 5번도 마찬가지. 그래서 정답은 1번이네요. 74번 왼쪽 편마위 대상자가 바닥에서 휠체어로 이동할 때 돕는 방법은 1, 2, 3, 4, 5 정답 골라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왼쪽 편마비시잖아요. 아, 그러면 어느 쪽이 건강해요? 오른쪽이 건강합니다. 어르신의 오른쪽으로 팔걸이를 짚고 또 오른쪽 무릎을 세워서 일어나는 것이 2번이고 그리고 우리는 어디를 지지해야 하느냐 지금 어깨 쪽, 불편한 쪽에 서서 어깨와 허리 쪽을 잡아 주시면 돼요. 몸통 쪽을 잡아 주시면 된다. 그래서 2번이 되고요.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불편한 쪽으로 팔걸이 잡아서 안 되는 거고 3번도 불편한 쪽 무릎을 세워 주셨죠. 4번도 불편한 쪽으로 이렇게 잡아 주셨기 때문에 나머지 4번, 5번 다 불편한 쪽으로 잡아 주신 내용이라 정답이 아니고 정답은 2번이네요. 75번, 다음 복지 용구의 용도로 오른 것은 1번 침상에서 용변 해결하기 2번 누운 자세에서 머리 감기기 3번 침상 옆에 놓고 앉아 배설하기 4번 신체 압력을 분산하여 욕창을 예방하기 5번 자세의 변환 후 신체의 부위를 편안하게 지지하기 정답 골라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1번입니다. 침상에서 용변 해결하기입니다. 다음에 보이는 이 그림은 간이변기에 대한 내용이네요. 간이변기는 침상에 누워 계시면서 용변, 소변대변을 해결해 주셔야 될 때 이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자, 여기에 있는 뚜껑이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뚜껑이죠. 뚜껑 열고 사용하시는데 이렇게 넓적하게 생겨져 있는 이 부분에 엉덩이가 가도록 그리고 가운데 중심에 항문을 맞추어서 넣어 주시면 어르신 여기서 해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76번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기를 사용하는 순서로 오른 것은 1번 가, 나, 라, 다 2번 가, 라, 나, 다 3번 나가, 다, 라 4번 나, 라, 가, 다 5번 라, 가, 나, 다 정답 골라 볼까요?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나, 라, 가, 다 자, 앞번부터 한번 보면 먼저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기 사용하는 순서 너무나도 중요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먼저 안전핀을 뽑아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안전핀을 뽑고 그리고 나면 이렇게 안전핀 쏙 뽑아집니다. 자, 뽑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호수를 꽉 잡아야 돼요. 이렇게 분사를 하게 되면은 호수가 막 이렇게 압력이 주어지면서 호수를 놓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수를 꽉 잡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손잡이를 꼭 눌러 주셔야 작동이 되죠. 그래서 가번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소화기에서 분사되는 이 이제 불을 끄는 이러한 이제 가루가 나오죠. 분말이 쫙 나오면 불이 꺼지는 거죠. 그래서 불 꺼지는 게 맨 마지막이에요. 안전핀이 맨 먼저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나, 라, 가, 다 입니다. 77번 대상자가 떡을 먹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목을 잡고 괴로워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2 3 4 5 정답 골라 볼까요? 정답은요? 네, 1번이네요. 아이고 떡 드시다가 큰일 났네요. 목 잡고 괴로워하세요? 그럴 때는 복부 밀어내기 하임리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데 배꼽과 명치 중앙을 잡고 후 상방으로 잡아당기는 것이 1번입니다. 지금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데 뒤에서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면 사실 수가 있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정답 1번이죠. 78번 보행 보조차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부분은 1번 가 2번 나 3번 다 4번 라 5번 마 정답 골라 볼까요? 정답은요? 네, 다번입니다. 자, 잠금장치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제어 장치거든요. 그래서 바퀴가 많이 있고 지금 균형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어르신께서 이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잠금장치가 잘 작동이 안되면 막 굴러가다가 속도가 빨라지면 제어를 못하시게 되면 낙상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을 이렇게 점검을 해 주셔야 하고요. 79번 대상자에게 규약을 투여할 때 귓바퀴를 잡아당기는 손의 위치와 방향으로 오른 것은 1 2 3 4 5 5 정답 골라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1번입니다. 규약을 투여할 때 귓바퀴를 잡아당기는 손의 위치와 방향은 후상방이고 후상방으로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이 위쪽을 잡아 주시면 약 들어가는 길, 즉 2도라고 하는 규의 길이 있습니다. 외이도 쪽이 곧게 됩니다. 그래서 약물 들어가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당긴다 보시면 되고요. 정답은 1번이죠. 80번 다음 중 노인 장기 유한 급여로 구입할 수 있는 복지 용구는 1 2 3 4 5 5 정답 굴러 볼까요? 정답은요? 네, 1번입니다. 보행기가 되겠네요. 2번 같은 경우는 침대, 수동 침대고요. 3번은 배외감직이죠. 4번은 휠체어 5번은 어르신들 이제 목욕하실 때 위아래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할 수 있는 목욕 리프트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2, 3, 4, 5번은 다 대여 품목에 해당이 되는 거고 1번만 구입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0문제 푸시느라고 많은 시간 고생하셨고요. 네, 이번 시험 대비해서요. 모두 열심히 공부하셔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린 요양보호사 교육원 장희연 강서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